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질문 하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뭡니까? 여보세요. 야 뭐야 힐 왜 세? 총생성소 형님 어때? 아 택 안 돼요? 성소님 택 안 돼요? 여기 디마 핵인 거 같은데? 아니요. 투투투 해도 돼요. 누구요? 꼬마 핵 아니야? 뭐야 쟤네 왜 저래? 꼬마 승율이 사기야. 75%? 에버 짭새 있고 짭새가 뭐야? 마스터 3인큐는 약간 생각 음.. 저거 좀 핵 같은데? 부캐 아니면 핵 근데 핵 아닐 확률이 높은게 캐릭터들이 다 부캐 같애 부캐 같은데? 부캐 같은데? 보면 알겠죠? 아 나 입구에 더 못났는데? 아 나 입구에 더 못났는데? 와 자리야 명쟁률 60%야 어 미쳤나봐. 평타 어디다 뿌리네 뭐야 오우 한 방에 몇이지 이게? 오른쪽 오른쪽 오호 아나야 죽어라 아나게 비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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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유 자리야 자리야 탈리야 자리야 탈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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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짱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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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늦게 나오면 다 죽는거야 탈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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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메르시 공증좋아 탈리야 저는 잘하는 사람을 알아볼게 메일병을 가지고 자료만 탈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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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각 탈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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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그그랩 탈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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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쟁이니 계속 잘 보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감사합니다. 뭐야 그게? 아 잘 뺐네. 스트리머! 바나가 파라. 파라 나왔네? 괜찮아요? 라인 왼쪽! 라인 왼쪽! 라인 왼쪽구나! 나이스! 파라! 파라! 무서워! 오케이 메르소 다운. 왼쪽! 왼쪽 위에! 산측! 솔저하고 라인. 더 빨봐라! 오케이. 파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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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파라 아파요? 아 빨대! 우리... 아나라가 잘 짠다. 내가 손에 있는게. 적 자리아로 갔다. 방벽 부수면... 파라 빠졌어요? 솔저. 아 솔저 밖에 없네? 삼텡이. 호그 빼고. 라인, 자리아, 디바. 가자 가자 어 예 바리아 소름돋지 않나요? 조졌다 바리아 6인공이네 근데 이 다음 턴 들어오겠다 우리 메르시가 살아있어야 돼 이제 아 메르시 잘해 메르시 잘해 나 메르시 살아야 돼 이제 메르시가 살아서 우리팀 다 죽고 다시 살리면 되겠죠 상대팀 많이 찾을테니까 제가 바로 날라갔을 때 메모리가 없네 이 자체의 위치를 아무도 찾을 수 없냐 우리팀으로 다 못납니까 오케이 반대편 위치 와우 아니요 저 혼자? 1인공이 얼마나 좋은데요? 너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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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메르시 궁 빠졌고 아 망했 하나 스킬 얻고 나이스 호그님이 호그님이 이제 막아주시면 돼요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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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으면 우리 망해 안 죽으면 망한다고 가하 아깝네 메르시 1인공 에바였어 알지 1인공은 아니였어 저 죽어도 상관없었는데 조금 더 상콤하게 살리셨어요 왜 빨리 안살린다고 욕먹을 수 있는데 메르시 에바였어 에바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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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설정 들어온다 수정 와우 자리야 와 미쳤던 광선거 딜 봐 스쳤는데 없어졌어 내 타이어 어디 걸쳤어 실종 하포와 왼쪽에 라인 살려바라고 살리지마요 왜냐면 지금 죽이면 살려야돼 뒤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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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메르시 죽었어 라인님 남았습니다 와 오히려 상대 메르시가? 라인이 많이 잡았어 라인 다운 한 칸도 안 줬어요 디바 덕 걸렸고 자리아 실드 빠졌고 송하나 개피 나 불붙였어 엉 그래도 되나? 쫓아갑니다 엉 오케이 나이스 좋고요 엉 병장님 안녕하십시오 이거 영토 만듭시다 안녕하십시오 어! 아파! 자리아 실드 빠졌고 어헤잉 자리아 날려버리기 자리아 자기의 과정을 탐정 저기에 디모찌 디모찌 에버린이 방병 내리면 너 호.. 너 죽는다 라인아 어어어어어어 죽여 죽여 배배빼 죽고 있어 사냥꾼 은밀하게 더 칠렀습니다 사냥꾼이 은밀하게 더 칠렀습니다 꼼짝마 꼼짝마 솔져 왼쪽 소리나는데 어이 자리아 에너지 많이 채워드렸습니다 솔져 왼쪽 솔져 반피 오예! 1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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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에너지로 공 빠졌고 야 라인벌브 이봐 왼쪽 왼쪽 밑에 하나님 케어 조명 아우 자리아 왜 이렇게 잘 싸 아 라인벌브 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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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기 케어 해주기 케어 해주기 아아 음 자리아 나갔고 트레이서 뒤에 음 나이스 좋구요 아주 좋구요 2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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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밤 내일 밤 자꾸만 생각나나 아 오케이 공격도 한번 살짝쿵 해먹고 안될거 같으면 바꾸죠 네 네 맞네 문증이님 네 800명 아 부럽다 뭐가요? 방송하는거요 아 그래요? 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하는거 업로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아 업로드도 하지마 유튜브 유튜브 유튜버잖아 엄마 나 티비에 나왔어 에헤 티비라뇨 엄마 나 방지 쌌어 아 우리팀에 병진이 있어 바로 온가족 다 봐야되는데 아 아 빨리 전화해야겠다 유튜브 보라고 헉 홍원아 좀 더 잘해 사랑해 아 난 저 아임지요 아니에요 헉 예 공격 시작까지 디바 디바 디리디바 ュ흠 오늘방 은 접근 신경을 디바 디바 디레디랩 디바 디라 퐁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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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ㄹㄹㄹㄹㄹ' ㄹㄹㄹㅊ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' ㄹ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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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 ㄹㄹㄹㄹㄹㄹㄹ 오이케이 자리아 에너지 많이 채워졌고 자리아 실전 없어요 디바 부스트 없어요, 조조요 오 라인조심! 자리아 있습니다 3층으로 한 번 올라가볼까요? ㄹㄹㄹㄹㄹㄹㄹㄹㄹㅇ 반대쪽 2층 디바 자리야 괴피 오케이 갑시다 자리야 다운 아 뭐 넘었어 자리야 줄은 시리즈 빠졌고 나 공 쓸 겁니다 갑시다 여러분 응 타이밍 끊어버리기 나 공 쓰고 들어갈려 했는데 왜 자꾸 이기냐고 다음 턴트 나와부터 빨리 나와 패넬이 파낼거야 저 마시네 힝 가자 빨리 빨리 가자 간다 들어가자 아나 2 빠졌고요 자리야 궁 빠졌고 어이 뒤에 디바 프리딜 상대공 다 빠졌어 자리아 파라 그리고 또 못 빠졌어 딜러 일단 오케이 타이어 한번 쓴다면 딜러 바꾸고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여기 B 공격 좀 쓰레기라서 자리아 다운 아나 다운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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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 디바 와우 우리팀 딜 넣어버리기 어 자리아 자리아 아 우리팀 아나 자리아 덕 걸렸어요 왼쪽에 어 힐 힐 힐 힐 아 아파 아 우리 아나가 아나 떼어 떼어 앙 고맙겨요 4분 남았어 이제 바꾸면 돼 심지는 짧게 명초는 길게 공격에 메이저 궁합 못 차면 거점 밀어버리는 거야 생명력을 회복시켰다 한 칸 나왔어 한 칸 세미 탱 메이 갑니다 자 궁 있고 겐지 만사 빠졌고 음 라인님 혼자에요 나이스 타이밍 ais 메이 오케이 오 제발 제발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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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아 그거 되나 되나? 되나 되나? 라임킬 인거 같은데? 라임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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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겠피 자리야겠피 저거 저거 한 칸 만 저.. 한 칸 만 먹으면 돼요 그냥 그냥 밀어봅시다 똥 줘 푸신서 오케이 나이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거 으흠 왜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무료장세 아닙니? 뚜두뚜두 까아 나 안나왔어 여기서 자리야 다시 살리고 정의가 비팔친다 정의가 비팔친다 정의가 비팔친다 여기서 둥이 다 빼가지고 우리가 이겼어 이래서 파즈가 둥 아 파즈가 아니야 어찌 정의가 비팔친다 B.I.